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채치p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어떤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제까지 제가 다뤘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보안 쪽이나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때 채치pt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컨셉으로 많이 했는데 이번 시간에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오픈 AI에서 개발한 여러가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정확하게 나왔더라고요 뉴스가요. 그래서 멀티 모델러 무장한 해폭탄급 gpt4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채 gpt 같은 경우에는 gpt 시리즈 엔진 3.5 버전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파급력이 크죠. 구글 서비스들 검색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들 구글이 위기가 오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지켜봐야 하는 부분들이고 또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거하고 비슷한 것들이 계속 나와서 서비스들을 공개하도록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점대로 가면 어떤 것들이 나오겠냐 물론 이미지나 영상하고 많이 결합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도 프로그램을 코딩하는데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실습 과정들도 만들어낸다. 그러면 정말로 저한테는 심각한 거죠. 정말 이거는 강의를 접어야 할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영상이나 사진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수입을 창출하는 그런 분들까지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않을까. 위기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저는 채찌 pt 같은 경우나 이런 서비스들은 오히려 이용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것을 잘 이용을 하면 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버전 5, 버전 4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버전 5는 말 그대로 그냥 인간을 뛰어넘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오늘 이야기할 것은 이게 아니고 이 이미지를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것들은 이미지들을 처리를 못합니다. 말 그대로 채찌 보세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이제까지 했던 학습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주기 때문에 한계가 있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또 오픈 AI에서 서비스 개발한 것 중에서 돌리 우리나라는 서비스들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거하고 비슷한 또 AI 서비스들이 있어요. 이미 그래서 돌리 같은 경우에도 오픈 AI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은 무료입니다. 얘도 무료고 채포도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것들을 텍스트로 입력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딸기 그림이 포함되어 있는 소파를 나는 좀 원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제너레이트를 하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사진들이 나옵니다. 괜찮죠? 이거는 좀 부담스러운데 얘도 좀 얘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좋아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진들이 이제 만들어져요. 이거를 이제 인공지능에서 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집니다. 있는 사진이 아니고 굉장히 이상한 사진들 올라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만들었던 것인데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코끼리, 빨간 레드가 돼있는 코끼리 하면 또 이렇게 만들어지긴 합니다. 빨간 엘리먼트, 다리가 10개 있는 거였는데 다리는 10개는 안 생기고 아무튼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챗 GPT하고 연결을 해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이제 제가 미리 이렇게 해놨습니다. 인테리어가 제가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겨울에 따뜻함이 느껴지는 집 인테리어를 만들고 싶은데 추천하는 것들은 뭐냐. 그래서 돌리한테 우선은 이것을 그대로 물어봤습니다. 가능한지. 왜 그러면 이것만이라도 가능하다면은 굉장한 거죠. 사실이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떤 것들이 나오는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추천하는 정말로 따뜻한 것이 나오나. 그렇지 않죠. 뭔가 좀 나온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림으로서는 좀 따뜻한 분위기가 나나요? 그러진 않은 것 같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그림들에 대한 것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채치피티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어로 번역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따뜻한 것들에 대한 인테리어들을 추천해 줘라.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채치피티가 좀 수다스럽죠. 상당히요. 그래서 한국어로 하면은 각각의 이제 따뜻한 색상들이 무엇인지 그 다음 자연 요소들은 뭐를 또 추가를 해야 하는 것인지 조명 같은 거는 뭐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좀 글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점점 말이 많아집니다. 사실요. 그래서 이것을 모두 다 붙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냥 붙여가지고 우리가 복사를 하는 거죠. 복사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복사를 했습니다. 복사할 수 있는 데까지 우선 복사를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잘리겠죠. 딱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수준으로 하는데 그래도 이 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 따뜻한 느낌의 어떤 것들 인테리어 추천하는 것들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컬러 같은 거나 그런 것들 레드, 엘로우, 그 다음에 이렇게 스페이스하고 같이 이렇게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나 따뜻함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한다. 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너레이터로 했을 때 실제적으로 얘가 우리가 채치피티에서 만든 그런 추천한 분위기들을 실제 사진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 이것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어, 이거는 괜찮죠. 아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하면은 이게 우리가 원하는 사진인 것이죠. 자, 따뜻하죠. 지금 현재 앞에만 붙었기 때문에 좀 뭔가 빨간색하고 그런 컬러풀한 것들이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낸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런 집을 여러분들이 구상하면 따뜻하겠죠. 저도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있는 그러면은 한 이 정도 이 가운데 있는 것들도 한번 제가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아직도 제가 테스트를 해보지는 않는데 한번 이렇게 여기다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잘리진 않은 것 같아요. 적당히 우리가 붙여가지고 제너레이트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나온 것들을 여러분들이 요약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어우러지게 여러분들 문장을 만들어낸다면은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원하는 그것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요것도 지금 현재 앞에서 따뜻했던 그런 분위기하고 사실 모든 것들이 다 결합하면 아마 요 분위기하고 그 다음에 요 분위기하고 요 분위기하고 결합이 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뒤에는 좀 내추럴한 무늬 이게 뭐 자연하고 좀 어우려지는 그런 화분 큰 화면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도라고 뭐하고 이렇게 어우러진다 이런 정보들인데 이런 사진 같은 경우에서 이걸로 인테리어 한다면은 괜찮죠. 나중에 호텔이나 그런 데 가보면은 이런 인테리어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GPT 지금 현재 3.5버전까지 공개가 여러분들한테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유료화가 된다고 또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료화를 하겠죠. 지금 현재 API들을 많이 사용을 한다거나 대량의 API들을 이용해서 여러 유료 서비스 앱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은 당연히 유료화를 여기서도 해서 나전에는 이미지하고 당연히 돌리하고 아마 결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들하고도 아마 좀 많이 결합을 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인공지능, 챗봇 이것들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재미로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